아빠가 들려주는 동계 강의 김지형입니다. 2022년 1월 8일에 안콜 요약 SPSS보다 쉬운 R커맨더 강의를 합니다. 1월 8일이니까 신학기가 되기 직전이죠. 동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 방학 때 동계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등등등 포함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했고요. 이전에 SPSS보다 쉬운 R커맨더라는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강의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요. 실제 온오프 믹스에 있는 광고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내용은 이렇고요. 동계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 근데 스크립트 방식에는 익숙지 않은 사람, R이라든지 스타타라든지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SPSS처럼 명령어를 클릭클릭해서 GUI 방식으로 하고 싶었잖아요.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R을 배우고 싶은 사람, 그러면 R을 위해서 스크립트 방식이 아닌 GUI 방식으로 배우고 싶겠죠. 그런 사람들이 딱 좋고요. SPSS를 잘 쓰고 있는데 그래프가 예쁘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R의 그래프를 쓰고 싶은 분들은 딱 좋죠. 그리고 SPSS가 초보다도 쓰기에는 상당히 또 너무 메뉴가 복잡하고 결과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SPSS보다 좀 더 쉬운 것을 원하는 사람도 딱 좋고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계 강사분이신데 SPSS를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뭔가 SPSS보다 좀 더 쉬우면서 좋으면서 또 무료인 그런 통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다, 강의하고 싶다는 분들이 딱 좋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통계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혼자 배워갈 수 있는지를 좀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책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이 챕터 1, 챕터 2 돼 있는 것들이. 근데 그중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설치, 설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다룹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면 메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설치하면 에러가 나고,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시행착오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혼자 하면 이걸 알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강의하다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질문이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혼자 고민해서 알게 된 그런 것들을 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설치하는 것도 나오고 영어로 된 거지만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줄여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스톨 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플랏, 그림을 특히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그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편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합니다. 뭐 T-테스트 이런 것들은 쉬운데, 한번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할 줄 알면 나머지 것들은 쉽게 다 하거든요. 메뉴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예를 들은 거고, 그 다음에 로지틱 리그레이션이 SPS보다 훨씬 쉽죠. 또 많이 쓰니까 넣었고요. 카플란마일 커브하고 로그랭 테스트가 아주 쉽고 좋으면서, 그 그림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좋아요. SPS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맞들고 싶지 않아서 넣은 거고요. 또 ROC 같은 경우도 SPS에서 잘 안 그려지죠. 그런데 이건 또 예쁘기도 하고, 잘 그려지고, 그래서 또 이 ROC를 설치할 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하려면 잘 안 돼요, 얘가. 그래서 설치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업로드,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이 그 SPS나 다른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일 쉽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 방법이 제일 쉽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이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내용은 녹화된 강의가 있어요. 그 녹화된 강의를 보는 거죠. 이 중요한 빨간색은 바쁜 사람들, 시간 없는 사람들 듣고, 나머지 부분은 녹화된 강의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빨간 부분들은 하다 보면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 그런 거라서 녹화 강의로 돌리고, 이 부분들은 질문도 하고, 시행착오도 거치보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번에 만든 이 앵콜 강의는 한 시간짜리 강의인데, 정말 액기스만 모아서 혼자서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골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교 신입생들, 또는 통계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되지만 통계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 또는 통계 백그라운드가 충분히 있어서 SPS 같은 거 잘 다루고, 이런 분이지만, 그래도 다른 거 한번 R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딱 좋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하는 주소로 갑니다. 이 링크 주소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 밑에나 블로그 밑에 찍어드릴 거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 8일 뵙겠습니다. 신청은 강의 한 시간 전까지만 신청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질문하시는데 강의 신청하면 제가 메일을 안 드립니다. 신청했다는 메일을 안 드려요. 왜? 메일 보는 것도 귀찮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딱 강의 시작 10분 전에 제가 줌 링크 주소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립니다.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청했는데 제대로 신청이 됐는지 궁금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몇 분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신데 처음 듣는 분은 약간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럼 메일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메일 주셔서 질문하셔도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귀찮게 드리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메일도 잘 안 보내는 편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